그냥 제대로 책상에 앉고 펜과 노트를 준비하고 꼭 강의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화면을 켜고 내가 어떻게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문화로 하면 훨씬 더 앞으로 긴 시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상 미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를 꺼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냥 그렇게 켜놓고 귀로 듣는 화상이 돼버려요 가능하면 앉아서 자꾸 그래도 화면에도 보고 깊이 참여를 해야지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가자가 되면 그래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이 뇌와 가슴으로 전달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켜져 있네요 포인트리가 다르긴 다르네요 그리고 막 꺼져 있는 분들도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이 왔어요 뭐라고 톡이 왔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스포서님 안녕하세요 제가 8시 전 입장을 하는데 이어폰으로 드릴게요 남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데 비디오 공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참 리더죠 그렇게 연락이 온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 리더 컨퍼런스 2020년 9월 27일 8시 포인트 리더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지금 모인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얘기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할게요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지난번에 들었다 치고 라고 하면 또 그러기에는 우리가 또 너무 믿으면 안 되죠 리뷰를 항상 다시 하면 또 리마인드가 돼요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27일 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유 안 해도 돼요 좀 이따가 하시면 돼요 공유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뭔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점은 프리마케팅의 시점이에요 시점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리마케팅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한정된 시간을 갖고 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24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딱 두고 그 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숲을 볼 줄 알고 그거를 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많은 사업자들한테 좋은 안내자가 돼주는 게 포인트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숲을 보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프리마케팅 즉 사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D마이너스 며칠인가요? 채팅방에 좀 써줄래요? 최한별 사장님이 1등으로 써줬네요 네 맞습니다 박정란 사장님은 64일 남았어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최한별 사장님은 제가 마치고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누가 받았냐면 테드에 누가 받았죠? 하여튼간 테드에 누가 받아서 커피 쿠폰을 드렸는데 어찌 됐건 지금 D마이너스 58입니다 그래서 구펜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D마이너스 며칠, D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한정된 타겟이 된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는 마케팅을 지금부터 벼락치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프리마케팅 기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프리마케팅에서 가장 큰 장점 그건 바로 제품이 없는 거예요 제품이 없다고 하는 게 왜 장점이냐고 장점이냐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없다고 하는 게 프리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 다음에 프리마케팅은 그래서 이 프리마케팅은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간인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프리마케팅 기간은 상상하는 시간이에요 상상이 충만된 시간이 바로 프리마케팅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상상을 믿고 집중적으로 뛰는 시간 이것이 바로 프리마케팅, 즉 사전 마케팅의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벼락치기에 대한, 벼락치기 공부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억나시죠? 11월 24일까지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11월 24일, 그 날에 벌어질 일을 우리는 상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여러분들은 할 것인가 또 그 상상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팀원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게 할 것인가 또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리크루팅이 되고 있는 사람들 또 현재 에로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망사업자죠 이 가망사업자들한테 11월 24일 당일을 어떤 식의 상상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것을 또 그 상상을 확신을 갖게 해 줄 것인가 이게 프리마케팅의 키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몇몇 분들의 관점 공유를 들어봤더니 잘 못 알아 듣겠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뭐가 어려울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상상해야 된다 제품이 없는 게 장점이다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에 명확한 지도가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때문에 이 미팅, 바로 이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제안한 상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4일 상상해봅시다 당신은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지금 시작하는 LY 또 지금 리크루팅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11월 24일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EBP가 뭔데? 라고 하는 EBP의 가치평가를 또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EBP가 뭔지에 대해서 떠들어야 되고 그것을 그 11월 24일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네가 EBP 두 명의 스폰서가 되는지도 설명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 지원할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도예요 그래서 LOI 또는 지금의 리크루팅인 가망사업자는 11월 24일까지 11월 21일까지 BR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월 24일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그 여러 갈래의 길리 있겠죠 각자들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많이 뛰고 있는 숨은 고수들 아직 구페면은 안 나왔고 숨은 고수들 몇 분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초대했어요 그래서 한 4분 정도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지도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사람의 내비게이션을 힐끗 볼 수 있는 글라인스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초대자를 좀 불러볼게요 허설 사장님 들어오셨나요? 최근 어디 음소감 네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셨어요? 허설 사장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김선영 사장님이 구페면 진행할 때 게스트로 남편분을 초대했어요 그 남편분 성함이 뭐였더라? 오승택입니다 아 맞아 오승택 사장님 오승택 사장님 여기 듣고 있나요 지금? 듣고 있어요 오승택 사장님이 메인 게스트로 와서 이제 질문에 답도 하고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최근 매달 그러니까 매달 최근 평균 정도로 한 팀 내에서 한 10개 정도의 LOI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허설 사장님이 8월 달에는 직접 15명의 가망 사업자를 컨택해서 발굴했다고 구페면서 얘기했는데 15명의 직라인을 어떻게 리크루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잠깐 굉장히 오늘 아마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중에 몇 명 정도 직라인이 LOI 들어갔어요? 지난달에 LOI가 15명 중에서 5명 들어왔습니다 직라인으로 5명 들어왔고요 나머지 분들은 포인트적으로는 안 됐지만 사업적으로 다 이제 배우고 있고 본인들이 이제 제품 체험 하나씩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혹시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어리지 않아요 그래요? 20대 같아서 30 34살입니다 34살 30대 중반에 사업자가 아주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젊은 부부가 매달 10명 이상의 LOI가 팀 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기 직라인으로 15명의 사업자를 발굴해서 그중에 5명의 LOI를 지난달에 들어가고 지금도 또 계속 이번 달에도 더 들어가겠네요 하여튼 그런 우리 핫한 리더 허선사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렇게 잘 나가는 리더 핫한 허선사장님께서 이 팀원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부스트에 대한 설렘과 상상을 현재 어떻게 표현하고 있길래 이렇게 지금 많은 LOI가 들어가나요? 그거 좀 얘기해주세요 네 네 우선 저희는 이 중환경이 왔을 때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엄청 습관적으로 무너져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도 느껴졌고 저희도 되게 그게 두려워졌었어요 응집이 되는 시점에 갑자기 이제 시스템을 못 나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어찌됐건 오게 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라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전투 태세를 바꿨어요 완전 바꿔가지고 온라인에 완벽하게 몰입을 해서 온라인 미팅을 저희 팀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줌에 비춰지는 얼굴이었어요 이 줌에서 예쁜 얼굴로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스타에 사진과는 다른 얼굴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또 태세전환을 한 게 바로 임상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얼굴이 확실하게 바뀌고 뭔가 몸이 바뀌지 않으면 온라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전체가 다 TR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TR 지난 프로모션 때 전체 전원이 다 달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스트를 상상하게 한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가 그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이 온라인 환경의 완벽한 얼굴을 완성시켜주는 최고의 디바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우선은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사실 LTO나 프리마켓 시장에서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에이지랑미 때는 골드에서 바로 에메랄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유스스팬 때 제가 첫 트립을 달성해봤었고 그 다음에 루미스팟 때는 저 혼자서만 제 조직 말고 저 혼자서만 88세트를 유통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180도 벨로시티와 함께 180도가 왔을 때는 정말 제가 통장을 몇 번씩 들여다볼 정도로 최고 커미션을 받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스트가 나왔을 때는 사실 뭐 다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부스트는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디바이스더라고요 굳이 만나서 데몬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체험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이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아이폰에 대해서 비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이제 LOI 처음에 첫 미팅을 하는 분한테도 아이폰 써보셨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상용화될지 알고 있었느냐 물어보면서 만약에 아이폰이 당신으로부터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마진이 아니고 그런 유통권을 준다고 하면 당신은 아이폰의 유통권을 갖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갖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스트가 아이폰보다 더 혁명적인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유통권을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면은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 검토방이 있거든요 강의 10개를 듣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당신이 어떠한 자세로 이 비즈니스를 배우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10개의 강의를 3일 만에 다 들으시는 분도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거의 완벽한 보상과 플랜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비즈니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TR라인 쪽은 일단 본인들의 자기 관리 그러니까 자기 체험인가요? 체험을 통해서 비포에프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나 보네요 네 신규 명단이 계속 나오고 온라인 때문에 그런 건지 신규 명단이 계속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계속 컨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찾고 또 어떻게 컨택을 하나요? 우선은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방향은 SNS에서 괜찮은 분들을 실제로 컨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원하면 줌으로 미팅을 한번 잡아서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라고 해서 줌으로 다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 SNS를 계속 염탐하셨던 분들 아니면 컨택을 했지만 타이밍이 오지 않았던 분들께 그리고 애기 엄마 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줌으로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미팅을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또 지금 진짜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유스킨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리고 이 부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전달했을 때 너무 함께하고 싶다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무조건 스타트는 저희는 TR라인티거든요 TR라인티로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온라인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네 특히 그 부스트가 이제 들어오니까 TR라인티가 현재 있는 제품이고 그렇게 만약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뜨겁게 풀고 있는 전략 보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보상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서 관심을 갖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저도 처음 맞이하는 프리마케팅이 아니고 저희 팀 사장님들도 몇 번의 LTO를 맞이한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신데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10개의 쿠폰에 대한 설렘이 있는지 근데 10개의 쿠폰을 소진할 자신도 없다는 파트너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유통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파트너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마인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통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번 재점검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우리가 제품을 파는 시기가 아니고 마켓을 오픈하는 시기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뭘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저희는 11월 21일 대리점 마감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TR9T로 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프로모션 때 당신처럼 같이 낼 4명의 사람을 찾으면 당신은 11월 21일에 무조건 그 판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가장 크게 우선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판권을 얻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0개의 쿠폰을 내가 줄 수도 없다 나도 내 10개의 쿠폰을 당신에게 한 개도 주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럼 당신이 쿠폰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 10개의 쿠폰을 혼자만 얻을 것인지 아니면 4명의 사람과 혹은 10명의 사람과 얻을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얻었을 때 그 10개의 쿠폰이 그분들도 분명히 판권을 다시 본런칭이 되기 전에 판권을 얻고 싶을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10개 이상의 유통을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그 쿠폰 1개가 그러면 당신이 10개의 쿠폰을 얻으면 10명이 이제 레버리지가 난다고 했을 때 100개를 이제 유통을 하는 유통권을 갖게 되는 거고 하지만 당신이 4명의 사람과 함께 했을 때 500개의 유통권을 얻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100대가 유통이 되면 벨로시티 보상으로 약 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일을 하지 않고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권리소득을 얼마로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100대가 당신의 100명의 대리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누군가는 이 시간을 열정적으로 띄어서 500개의 대리점으로 만든 반면에 당신은 100명의 대리점을 만드는 거다라고 비교 대상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저는 체제하게 풀지 않아요 그래서 그 10개의 쿠폰이 어떠한 레버리지를 내고 그 쿠폰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핵심은 그 10개의 쿠폰이 단순히 유통이 되는 소비자가 아닌 대리점이 되고 있다는 그걸 가장 포인트 삼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감사해요 내가 딱 들으면서 무슨 말이 꽂히냐면 프리마케팅에 가장 맞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세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허드롤 사장님이 얘기한 대부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업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10명의 쿠폰 나간 10명이 10명씩 해서 어찌됐건 100개가 나가고 또 그것이 또 내가 10개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5명씩 하면 그게 500개가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계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 이게 이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프리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허드롤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막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풀어준 거를 다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 시작할 때 보상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풀 줄 알고 풀 줄 알아서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3000포인트를 매달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세 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으니까 이 사업을 한 거예요 매달 하는 줄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상상력을 줬을 때 그거 상상력을 주고 또 거기에 그 눈빛에 의해서 이 사람이 끌림을 주는 거지 프리마케팅은 그 꺼리를 주는 거예요 이 부스트라고 하는 꺼리를 주는 거지 디테일한 설명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허설허설 아니면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막 열 명이 열 명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를 번다 듣는 사람은 그 천만 원 이상의 소득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렇게 하니까 끌림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부스트 받으면 내가 네 명한테만 전달하면 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소득이 되겠구나 그럼 일단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티어라인이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걸 하고 빨리 해독을 하고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진입의 장벽을 그렇게 상상력을 그리게끔 하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하되 자세하게 안 하는 거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허설허설장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이 있냐면 사업한 지 이제 약 한 1년 조금 넘은 20대 리더고요 20대 리더들이 항상 그렇겠지만 삼천블륨이 항상 어려웠던 20대 사업자죠 근데 최근에는 그 삼천블륨을 아주 수월하게 해요 보니까 근데 부스트 이제 최근 얼마 전에 부스트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부스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티켓이 몇 장 이건 다 소진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20대 리더가 있거든요 20대 리더 한번 불러볼까요? 임효진 사장님이 들어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킹 사업가 임효진입니다 네 초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사업자들은 또 초기 사업자들은 이 일련된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저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20대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들어보라고 이 친구를 좀 불렀어요 자 일단 제가 임효진 사장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꾸 부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예요 부스트는 자기는 몇 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들한테는 사실 루미스파도 가격적 장점이 있고 루미스파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주로 타겟으로 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미스파도 기존에 있었는데 부스트를 특별히 더 좋아하고 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우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클렌징과 트리트먼트에 투자하는 시간과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그리고 화장에 투자하는 시간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화장을 다 하고 일이 끝나고 와서 솔직히 화장 지우는 건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화장을 하는 시간은 아마 적게 걸리시는 분들은 최소 10분에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통 여자들은 한 30분은 화장을 하거든요 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 시간씩을 화장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게 루미스파 이분은 되게 귀찮아하면서 부스트, 화장이 잘 먹는다는 이 포인트에서 이분은 너무 가벼운 시간인 거예요 그게 우선 제가 부스트에 자신이 생긴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사용자로서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먼저 생각난 타자 제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LED 마스크였어요 LED 마스크가 혹시 모두 아시겠지만 작년에 과대 광고로까지 날 정도로 이제 엄청 과하게 부풀려서 광고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작년 대비 10%나 성장을 했었고 이번에 과대 광고가 터졌음에도 30%가 매출량이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화이트닝, 기미, 잡티 이런 걸 없애는 거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많은데 홈케어로 케어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LED 마스크밖에 없었던 거죠 광고를 하는 게 근데 이게 저희 부스트는 그냥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 아 이 시장은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현형 모델을 하고 계신 분에게 사용을 하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되게 깐깐하시거든요 그 깐깐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촬영 전에 쓰니까 너무 화장빨이 잘 먹고 촬영할 때 너무 이쁘게 나온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과 그 다음에 시장 조사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진짜로 여자들은 그렇게 씻는 걸 싫어해요? 네, 많이 비참합니다 그래요? 참 씻는 거, 룸이 스팟 씻는 거 되게 좋은데 어떻게 그거는 별로 안 하고 부스트가 훨씬 더 안 씻어서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하여튼간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게 되게 장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대들한테도 화장하는 시간을 안 아까워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네 그리고 부스트를 하면 화장이 이렇게 잘 받아요? 네, 실제로 제가 반쪽만 해봤었는데 화장을 한 쪽이 엄청 화사하게 이제 잘 먹어요, 화장이 그게 이제 셀링 포인트이기도 하는 거죠? 네,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효진 사장님 제가 친구가 됐건 아니면 후배가 됐건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그 부스트를 지금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뭐 이그젝티브를 거의 4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도 할 거고 자기 당원들을 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도 할 거고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부스트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래요? 저한테? 아, 그럼 저는 우선 전제로 이미 저는 STP로 유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데몬까지 완료한 후에 제가 그 상황에서 꼭 하는 포인트가 저 바로 효과 있다고 안 하고 일부러 에센스가 흡수되어야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흡수되는 시간 동안 저랑 제가 상담, 아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꼭 설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전달을 시작을 합니다 혹시 화이트닝 홈케어 디바이스 아세요? 혹시 LED 마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면 대부분이 아시고 그럼 혹시 그게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하면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LED 마스크가 그러면은 어, 맞아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꼭 하는 포인트가 제가 근데 아까 유통 과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얼마 정도 할까요? 저 방금 체험 받으신 이 제품 얼마 정도 할까요? 라고 하면은 저의 진짜 100이면 100 다 40, 50만 원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어떤 회사죠? 네트워크 회사잖아요 아까 들어보셨던 유통 과정 저희 마진이 유통 과정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 단돈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라고 셀링 포인트를 딱 하면 다들 거기에서 100% 와, 왜 캐싸요? 이 말이 무조건 나와요 화이트닝 디바이스인데 왜 캐싸요?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 없는 사업이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그 제품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하던데 이런 기계, 이런 기계 그게 뭐예요? 뭐뭐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아, LED 마스크 아니,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랑 뭐 그런 기능이 몇 개 아, 그 부분은 제가 남성분들이 여튼 저희는 남녀 상관없이 사업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남성분들은 여자가 왜 화장을 그만큼 하는지 이해를 방금 조교철 스포서님처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생활방수도 되고 무선 충전도 되고 버튼도 하나 없고 기술력도 어마어마한 거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스마트폰 생각나시죠? 스마트폰 혹시 한 대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보통 150, 200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에 근데 저희께 이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생활방수 당연히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 충전이에요 게다가 버튼 하나 없어요 근데 이런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희가 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럼 얼마 정도 할까요? 남성분들에게는 이렇게 역으로 LED와 다르게 갑니다 임혜진 사장님은 이제 11월 24일 때까지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 되나 지금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지만 몇 명의 루비 라인을 만들 계획이에요?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팀원들 포함해서는 지금 4명의 루비 라인을 만들 직대로 4명의 루비 라인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중에 2명은 이제 9월 달에 제가 티켓을 전달을 하면서 생긴 신규 라인이에요 그분들에게 이제 또 루비 라인 같이 가자라고 해서 총 저는 4 루비 라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확인하느라고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이더 지난주에 그 구펜 진행자였죠 최근에는 이분이 보면 포인트 이더 역할에서 뭔가를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들 후원을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시간이 없이 여러 레그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김선영 사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요 자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 12월 24일까지 사장님은 부스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저도 부스트 쿠폰 10장을 획득했을 때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 이후로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의 직대 두 라인의 루비 라인을 형성하도록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부터 일단 명단 확보를 하고 제가 그 명단을 저희 팀은 SNS나 이런 게 강한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명단들 다시 끄집어내서 카톡이나 연락처에 있는 모든 명단을 끄집어내서요 하려다가 말았던 분들 그리고 가입을 안 하고 소개로만 해가지고 제품을 썼던 분들 그리고 놓치고 있던 명단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STP를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일대 두 라인의 루비 라인을 형성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먼죠? 오케이 좋아요 네 저부터요 사장님은 굉장히 하위에 하위 BR이 많은 포인트 리더 중에 한 명인데요 다운라인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 리더 중에 한 명인데 포인트 리더로서 LY 진행자 또는 가망사업자들을 11월 24일까지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식으로 준비시키고 있나요? 일단은 예비사업자나 초기 명단 사장님들은요 LTO를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의 기회조차인 것도 못 느끼고 좀 불안감에 더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남들은 다 기회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이게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이후부터 한 명씩 1대1 미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제가 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게 보상 때문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보상으로서 비교를 해줬어요 11월 21일까지 BR이 됐을 때와 BR이 되지 않았을 때 비교를 했는데요 BR이 만약에 되지 않고 회원일 때는 그냥 내가 만약에 4명의 소비자를 소개했을 때 8만 8천 원의 쉐어링 보너스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11월 21일까지 내가 BR이 되고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내가 한 20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선택하게끔 했고요 그 둘 중에서 다 후자를 선택하더라고요 후자를 선택했을 때는 그럼 내가 지금 BR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누구나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TR로 임상을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TR로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TR이 너무너무 비싸다 좀 부담된다 그리고 아직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두 달 후에 커미션을 받아서 TR을 그냥 공짜로 해보는 거다 선택은 너의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진행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준비를 다시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LOI 진행자들 아직까지 LTO의 맛을 못 본 사전 마케팅을 안 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1대1 개별 밀팅을 일일이 하셨군요 그것도 포인트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비교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그리면서 나가야 될지 좋아요 LOI 진행자나 사업, 가망사업자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현재 BR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BR 이상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게 시키나요? 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BR이신 분들은 확신의 크기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하는 일은 똑같은데 확신 있게 태도가 달라지고 그분에게 레이저를 쏘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건 일의 양이 많아지면 조그만 성과라도 이루어지면 그 에너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요 다시 명단 미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컷했겠던 분들 똑같습니다 저와 예전에 컷했겠던 분들 그리고 놓치고 있던 분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열정이 식었던 분들 다시 끌지 못했던 분들을 명단을 파악을 하면서 그분의 미팅을 다시 저와 같이 뛸 수 있게끔 다시 1대1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 일정을 남아있는 시간에 맞춰서 잡아서 순서대로 만나서 보상과 그리고 11월 21일 날 너도 누비가 이번에는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비전을 같이 공유하기로 하면서 미팅 약속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포인트 리더 요소의 역할은 1대1 개별 뮤틱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런 역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안내해 주고 그것도 점검해 주고 하는 포인트 리더 역할에 충실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좋아요 LOI 진행자들과 가망사업자들에 대한 그 다음에 BR 이장 즉 BR이 됐건 BP가 됐건 SVP, EBP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면요 본인의 기회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얘기다 그리고 부스트도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분이 마치 이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내가 루비가 됐을 때 트립을 갔을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조직이 내년에는 두 배 늘어나고 세 배 늘어날 수 있는 거를 상상하게 하고 같이 기분 좋게 성공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 명이 할 때보다 각각의 나한테 들어오게끔 하는 거네요 나한테 들어오게 해서 상상하고 확신을 갖고 그분들이 자기 그 풀어봐서 입 밖으로 내면 그게 또 확신이니까 그렇죠? 네 좋아요 우리 김서영 사장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김서영 사장님 아까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두다로 공짜 TR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아 두다로 공짜 TR이요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11월 달 이후에 아니면 1월 이후에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그 타이밍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해도 되지만 그때는 누군가나 어느 사람이나 요즘 SNS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권유받고 이미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빨리 부스트의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일단은 쉐어링 보너스만이 아닌 블럭 보너스를 받아서 이 TR을 하는 비용을 먼저 벌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보상을 푸는 거죠 블럭 보너스를 받아서 TR을 공짜로 하자라는 거를 너무 큰 보상보다는 내가 두 달 후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김선영 사장님은 조직의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 무엇을 현재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포인트 리더여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본 것 같아요 LOI 진행자 또는 BR 이상한데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현재 레그 영상을 잘하고 내가 최윤영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P.O.T에서 레그 영상을 제일 잘하는 브레인이 누구 있어요? 했더니 딱 이분을 찍어봐 주더라고요 안지혜 사장님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혜 사장님 P.O.T의 브레인 맞아요? 그래요? 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질문 공통 질문 먼저 할게요 오늘의 핵심이니까 안지혜 사장님은 11월 24일 지금 현재 D-58일인데 58일 동안 어떤 전략을 갖고 뛰고 있나요? 네 먼저 조기철 스폰서님 제가 두 번째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네 번째로 시키셨네요 아 네 먼저 제가 원래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네 저는 우선 제가 보여줘야 파트너 사장님도 같이 뛸 거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하루 3방에서 5방의 목표를 두고 제 소비자와 이제 확장 제 소비자도 확장하고 있지만 이제 오히려 제 스케줄보단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에 굉장히 많이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자신감이 너무 이제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 성취감으로 소비자를 이제 담아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비알 창출 수가 부스트의 수이고 그 다음에 팀 확장의 크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수에서 두 배 많게는 세 배로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 전보다는 더 많은 분을 만나 이제 기회를 보여주고 LOI를 넣고 또 그들을 파트너 사장님들과 담아내기 위해서 이제 매주 한 번 팀 미팅을 하고요 이제 좀 더 부족한 파트너들한테는 이제 매일매일 소통으로 소비자 담는 법과 사소한 것까지 이제 진행 과정을 소통하면서 담아내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팀 내 조직의 리더들이 부스트를 좀 다 갖고 있죠 네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좀 어떻게 활동하나요? 지금 저희 팀은요 이제 사실 랑연 FM에서 꿀팁들이 나왔듯이 이제 피부과를 집에 뭐 들여놓고 오피스텔 한 채 이런 멘트들을 사장님들과 함께 다 쓰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 팀이 추가로 많이 쓰는 멘트가 하나가 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월 5천에서 이제 1억 번은 성공하신 분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부스트의 사업성을 또 한 번 감지하고 벗어빨로 다들 뛰쳐나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규철 씨가 저를 만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리더분들은 갈바닉으로 2배 성장을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진짜 임상이 나오는 부스트로 10배 성장을 할 거란 걸 그 성공한 리더분들이 이미 아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후에 천만 원 보상을 풀고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이런 엄청난 기회 이제 꼭 잡으셔야 된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멘트들 모두가 이제 열정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리크루팅 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뭔가 분명히 있는 걸 너도 감지할 거야 너 이번에 안 하면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억양하고 말투에서 반드시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트너 사장님들과 연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억양과 말투를 연습해요? 네 어떻게 연습해요? 사실 이제 전달하는 분들이 사실 이거 부스트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오나요 감이? 절대 안 오거든요 좀 진짜 눈에서 레이저 나오게 다들 무섭다고요 제가 말할 때 그래서 시원하게 돼요 레이저를 꾸게끔 네 합단등을 세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래요? 나는 억양과 말투를 연습시킨다는 말을 지금 처음 들었네 어떻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한번 해보면 좀 다르겠는데요? 한번 레이저를 쏴가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다들 무서워서 하더라고요 LOI를 좋아요 그러면 지금 POT에서는 그 부스트로 LOI 진행하는 분들을 지금 어떻게 담아내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11월 24일까지 준비시키나요? 네 우선 이제 POT 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스트를 예약만 받고 이제 다시 다니는 분들은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LOI 과정인 이제 그들이 11월 21일까지 사업자를 만들기에 목표를 이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LOI 중인 분들 초대자들 또한 이제 홈파티나 저와 이제 만남을 계속 갖고 무조건 기본으로 데몬 QBS 그리고 나서 이제 니즈에 맞게 해서 제품이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부스트 체험과 보상까지 알려주고 지금 이 기회라는 걸 이제 알린 다음에 임상 내서 4년 할 비즈니스를 4개월로 단축하자라고 해서 이제 LOI가 들어가요 그래서 LOI 넣으신 분들은 지금 사실 선능 사무실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 집 아니면 또는 저희 집 혹은 투잡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은 줌에서까지 스파르타로 이제 6개월 과정을 거의 1개월로 당겨서 데몬 8대 특성 6S 공정 그다음에 3단 보상 줄자 5 곱하기 현실 점검 등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투하고 눈빛까지 바꿀 수 있게 이제 단시간 마스터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버거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기회다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 모두 천만 원 벌 때 당신이 백만 원 버는 그런 끔찍한 환경을 만들지 말자라고 이것을 계속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SNS로 만난 분들은 줌으로 면접을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가입을 한 다음에 만남으로써 사업의 기회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POT에 BR 아카데미랑 POT 동안클럽 POT 빼독으로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요? 아 POT스럽다 재밌는데 한 네 분의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11월 24일 지금 D-58일 58일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좀 얻으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들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4일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여러 갈래를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보면 명확한 꼭지점을 갖고 가면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갖고 그 하나의 타겟을 딱 정하고 가면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확한 꼭지점이 뭐냐면 11월 24일 상상해봅시다 그 저기 메모판 한번 펴볼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11월 24일 상상해봅시다 당신은 당신은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꼭지점이에요 모든 BR 11월 21일자 BR 이상은 그게 BR이건 BP건 EBP건 블루다이먼드건 모든 EBP 이상은 11월 24일 상상해봅시다 당신은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기시켜주는 게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프리마케팅의 꼭지점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BR한테도 당신은 11월 24일이면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사장님이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지금 에러와 있는 사람이야 사장님이 21일까지 11월 21일까지 반드시 BR이 돼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24일 날 당신 사장님은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거거든요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 끝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잡고 가야 돼요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BR 그리고 BP도 마찬가지죠 BP는 뭐겠어요 골드 사업자죠 나와 나의 한 명의 다운라인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나도 두 명의 EBP가 새로운 두 명의 EBP 스폰서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BR도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고 가는 게 프리마케팅이고 지금 D-58일 동안 그거를 계속 그걸 어떻게 해야지 가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하게 있는 거를 모두가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시스템에서 각 그룹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똑같은 꼭지점을 보는 거예요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BR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BR 하면 대부분 EBP에 대한 본인이 EBP에 대해서 잘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EBP에 대한 강조 이런 거를 말로만 하지 잘 안 되고 있는데 EBP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루비 루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회사에서 EBP라고 하니까 우리도 말을 바꾸자고요 BR, EBP, BP, SBP, EBP 그 다음에 BR 아니 BR이 아니고 뭐죠 BA, SBA, EB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도 용어를 통일하자고요 EBP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얘기하실 분 EBP는 뭐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풀어놔야 되나 음속을 해제해야 되나 허설서야님 EBP는 뭐예요 팀엘리트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팀엘리트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귀족으로 입문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일단 사전적 정의는 네 개 라인이 있는 리더예요 그렇죠? 사전적으로는 네 개 라인이 있는 리더 관념적으로는 팀엘리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김서영 사장님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레버리지를 리드 보너스를 받기 시작하는 첫 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받는 레버리지 소득은 BP도 받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EBP 정도가 되어야 EBP는 돼야지 리더다 오케이 일단 네 개 라인이 있는 리더 여러 가지 설명 관념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EBP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막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전달하는 사람한테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까 허설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뭉뚱그려서 EBP는 네 개 라인이 있는 리더를 EBP라고 그래 이 정도만 되면 우리 회사에서는 리더라고 칭하고 팀엘리트가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러고 이때부터 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귀족의 대열에 입문했다고 하고 하여튼 EBP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개 라인이 있는 리더를 EBP라고 그래 그런데 그 네 개 라인도 이 사람도 곧 네 명의 EBP를 또 만들거든 그러면 2대만 되면 그 네 명이 네 명씩 만들면 열여섯 명이 되고 그 열여섯 명이 네 명씩 만들면 64명이 돼 이렇게 합치면 네 명, 열여섯 명, 64명 이렇게 합치면 총 몇 명이 돼요? 그렇죠? 84명이 되죠 이 84명 곱하기 한 20만 원 정도 하면 그게 루비가 받는 궁극적인 보너스야 그렇죠? 여기에다가 1680만 원에다가 독립 안 한 나의 보너스 100만 원까지 합치면 1780만 원이 EBP로서 아주 이상 꿈꾸는 그런 보너스야 그런 EBP의 두 명의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게 지금 11월 24일이다 그러니까 EBP에 대한 개념을 관념적으로 막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EBP가 두 명을 만드는 게 11월 24일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상상시켜주는 게 프리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그 EBP라고 하는 거를 대충 이렇게 설명을 어느 정도 티업을 안 하면 보상도 자식이 설명 안 하잖아요 이게 4명이 있고 16명이 되고 64명이 되고 84명인데 84명이 아니고 40명만 돼도 어떠냐 이거의 반만 돼도 어떠냐 40명 곱하기 20만 원 하면 한 800만 원도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독립 안 한 내 소비자 보너스 한 100만 원 되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허설사장님이 얘기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뭉뚱거려서 설명하는 이것만으로도 그냥 루비가 되면 이렇게 버는구나 여러분들도 여기서 머릿속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입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 루비에 대한 끌림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모든 디테일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은 여러분들의 확신, 여러분들의 눈빛 이런 걸로 끌림을 줘서 리크루팅이 되는 거지 절대 디테일로 리크루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리크루팅 됐나 보면 돼요 나는 과연 모든 걸 알고 리크루팅했나 모든 걸 알고 이 사업을 시작했나 그런데 뭔가 끌려서 한 거 아니에요 뭔가 흘렸어요 그 흘림을, 끌림을 주는 사업자가 이 사업으로 제대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냥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튼 이렇게 루비에 대한 EBP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죠 1, 2, 3, 4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1번 11월 24일 날 10장의 쿠폰을 확보한다 2번 그 쿠폰 10장은 2명에게 준다 왜 2명이냐 그 2명이 4개의 레그를 형성할 거니까 4라인을 부스트를 줄 거니까 그러면 그 2라인이 5개의 티켓이 필요하니까 그 부스트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누구랑 하냐 내가 도와줄 거다 즉 포인트 리더가 도와줄 거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EBP에 대한 2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나랑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게 프리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 아직 모든 BR한테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나는 일단 나는 준비가 끝났다 나는 포인트 들어서 준비가 끝났다 당신은 마음을 먹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게 하고 같이 지원 대부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멈춧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포인트 리더가 강력하게 끌어준다면 즉 걱정하지 마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너만 마음 먹고 같이 부스트를 4명만 전달한다면 그 사람 같이 4명을 전달 네가 2명을 전달할 건데 그 2명이 4사람의 부스트를 전달하는 것은 나랑 같이 그 사람을 지원하면 된다 내가 도와줄 거다 그래서 너는 2명 EBP의 스폰서가 될 것이다 이게 프리마케팅 12월 24일까지 즉 D-58일까지의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끝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끝점을 딱 보고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도 하고 어기안감 말투도 훈련하고 개별 1대1 미팅도 하고 보상 비교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끝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끝점은 모든 BR이 당신은 2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2명 EBP 즉 10개 쿠폰을 받으면 2명한테 그걸 줄 거고 2명은 4사람한테 부스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4사람은 다 사업자가 될 거니까 그 사업자가 되게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58일 동안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정리 내용입니다 자 질문 됐나요? 한 시간 안에 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좀 있으면 비밀의 숲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9시에 끝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저도 한 시간 이상 안 하려고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혹시 몇 분 질문을 받을 텐데 채팅방에 질문을 좀 써주거나 아니면 손을 좀 들어주실래요 여기 손 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소리를 풀어볼게요 아니면 완벽하다 아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끝점을 봤으니까 거기에 가는 건 이미 이제 끝났어 맞나요? 어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자 손 드는 사람이 없네 채팅방에 질문 아직 없고 다 네 뭐 이런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족한 걸 좀 채우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더 설명하면 그게 좀 쉽게 풀어질지 아마 분명히 제가 말하는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거를 좀 얘기해 줘보세요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을 네 라인 모두 EBP가 되게 하고 싶어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어 예 질문 없어요 이렇게 써있는 안 됐네요 그래 디테일한 질문이 없는 경우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끝점을 찍어드렸어요 끝점은 딱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김서영 사연이 뭐라고요? 끝점이 네? 아 네 두 라인의 EBP를 갖는 스폰서가 되는 것이다 네 당신은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11월 24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두 명 EBP의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명이 네 개의 부스트를 주는 거는 나랑 같이 만들어냅시다 그게 포인트 리더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굿나잇 하시고 예 음소거를 하고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음소거 풀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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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번째 못 할 거 같지?